저는 이제 제림과 휴고 구탄 그러니까 아홉 번째 설교입니다 배도의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urn under apostasy 이 apostasy란 말은 배도라는 말인데 거기서 유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면 안됩니다 좁은 길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너희는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목사님 이렇게 조금 잠게 설교도 다 들리시는데 스피커실러도 좋고 이렇게 소리를 콜라콜라 지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말씀을 붙들고 서면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옥타브가 올라가네 I want to rule like a lion 사자처럼 나는 포유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Listen to the whole world 열방은 내 이 손포를 둘을 지어다 열방을 향하여 손포하는 이 메시지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죽음의 기록 달려가는 그들을 유턴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해염동보다는 조그만한 애가 강물로 엉금엉금 겨우가고 조그만 있으면 임박한 그런 사고가 터질 텐데 애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 있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들아 가면 안 돼 멈춰 스탑 베이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오늘 저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턴하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시옥을 향하여 뛰어드는 그 끔찍한 그 길에서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평탄해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돌아서 돌아서란 말이야 라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 시간에 이 현장에 드는 우리의 성두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정말 뜨거운 심정으로 제가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동의를 구하고 싶냐 성경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4당 44저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이는 종이 돼요 자 그러면 충성되고 지이는 종이 누구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이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이 때를 따라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양식은 때에 맞는 양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강림이 가까울 때는 휴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라 그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들으며 깨닫고 준비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종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휴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되고 지이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종일까요 악한 종이죠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래서 악한 종은 어떤 종인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오린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소친구들과 너부러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으로 많은 주제를 설교로 다뤘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은 CD로 달고 그때 많은 설교를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감동하시기를 종아, 박 목사야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웠으니 네 설교를 듣는 모든 해종들에게 제발 부탁이니 휴고의 메시지를 전해다오 내가 갈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예비하고 있으라고 부탁해다오 라고 저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지만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니 하나님께서 저게 이 말씀을 부탁하신 주님께서 언제 올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휴고 휴고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많고 그것은 무슨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고 자체를 사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배도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 3포인트로 설교 주제를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사탄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랑하고 배도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니까 후서 2장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 미혹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켜나는 걸 말합니다 진리를 잘못 해석해서 비켜나가 버리면 이것은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와 미혹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 끗 차이 마지막 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미혹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배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배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배도에 기대섰다면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는 읽고 후서 2장 11절 5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느냐 미혹됐기 때문이다 배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든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하는 영구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들은 어둠의 영에 속하였으니까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후일에 그 후일은 어느 때냐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구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어서 3절 4절 디모데든서 4장 3절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그 사역을 그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버린다는 겁니다 허탄한 가르침과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의 성경은 뭐를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떠나는 게 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배도가 있겠습니까? 어퍼스테이지라는 말은 자기가 믿는 진리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종말의 때의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날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였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모대 후소 3장 1절 5절에도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거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람을 통으로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뭐하라? 유턴하라 그 말입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거기에 꼭 말세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말세에 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할 때는 그렇게 미혹될 만한 주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그럼 말세에 일어나는 그 배도의 물결 가운데 하나의 큰 강물줄기는 뭐냐 여러 가지 배도가 있지만 그 물줄기가 뭔지를 제가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다같이 마지막 때 사탄은 동송회를 통해 배도의 강풍을 몰아오고 있다 저는 이 동송회라는 주제 목사님 전도 그거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건데 목사님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때 상세하게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이 이 동송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제가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스 1장 27절에 보니까 로마스 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스 1장 27절 자 앞에 영상도 있으니까 보십시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불리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그릇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키 18장 22절에 보면 레이키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레이키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바로 이렇게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성애는 정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창조의 섭리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하고 죄라고 한다며 우리는 그대로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그 민심이 다 동의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17제로 18제로 오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여기서 미동은 그 소년 남자의 몸을 파는 그 소년 아이를 말합니다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나는 이루는지 내 하나님 요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요하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4장 24제로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요하께서 이스라엘 저순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이런 일은 계속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저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열한기상 22장 45저로 46절에 요호사바드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곤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왕 역대지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24장 7절에도 또 요하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그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아사랄리아여 희장을 짜는 소소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욕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욕기 36장이죠 욕기 36장 13절 14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야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까 로마설 읽었죠 고르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할 줄 아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두록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많은 죄들 중에 남색이란 죄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델전서 1장 10절에도 운명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야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여와 같이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남색을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 광풍은 젠더 이슈가 정치 이슈와 맞물려 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금잔에 취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땅의 임금들도 요한기시록 17장 2절에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지에 취하였다 그 땅에 있는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이제 지난주에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타니 그리고 이제 WCC 등의 정체 실체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미국 진안정권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호시독 기독교인은 정부의 적이며 편견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The President Obama Once More Declare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선언하다 Traditional Christian 보호시독 기독교인 To be Begoats 이거는 편협하다 And Enemy of State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호시독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식 문서 정부 문서에 독을 뻗트리는 바이러스 같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공식 문서에 그냥 누가 사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저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해버렸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UN에서 얼마나 이 동성애를 퍼뜨리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큰 역할을 8년 동안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AGI들과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예요 부모님이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에 송교사님이 거둬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송교사님 집에서 자라면서 신앙으로 커가는데 아프리카는 마치 중세시대 흑사평처럼 그냥 전 인구가 에이즈로 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질 정도로 40%가 다 넘었습니다 50% 넘는 나라도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투세여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뭐 한 집권 하나의 사람이 죽었다 하면 페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뭘로 돌아갔으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내이즈로 죽는 겁니다 하와이 배단위연합감례교회 제가 몇 달 전에 하와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 하와이의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하니까 리서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배단위연합감례교회라고 하는 한명동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우리 교단이 이 동성애 옹호 정책을 펴고 이제 동성애자를 주례하고 동성애 목사를 감독으로 세우고 이런 일을 벌여주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감례교 본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즉시로 목사 면직을 됐고 그리고 그 건물의 본부에서 새사슬로 출입금지라고 서놨습니다 그것은 감례교 본부에서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모은 돈으로 건축한 교회입니다 교회당 건물도 뺏겼고 그래서 하와이의 해변에 텐트 같은 걸 쳐놓고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룹별로 가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을 강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변에 비가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들이기가 불편하니까 갈보리 오순절 교회라고 미국 하와이 교회를 빌려서 썼는데 이 교회가 동성애 반대로 한 교회라고 하니까 2주 안에 그 공간을 비워라 하고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제화되고 법은 무섭게 기독교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통 문제가 아니죠 네 고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 7월 17일 날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항 그러니까 제 18조 이왕의 조항들이 이제 의결되어버렸습니다 반대했지만 문 장관으로 의결시켰고요 그렇게 기독교가 반대를 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이었는데 이것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꿨습니다 양자만 뺀 거죠 그리고 모든 사용자들은 성평등 이원회를 설치 운영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직원을 두고 있는 모든 회사나 교회를 포함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젠더 이거는 섹스평등이 아닙니다 젠더평등입니다 이 젠더평등을 이혼회를 설치해서 혹시라도 목회자가 그런 평등하지 못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감시하고 그리고 또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성 젠더평등에 위반되는 사례로 직원을 구하고 있는가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속한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지금 이것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수만 명이 지금 경기도청에 몰려가서 학부모연합회 시민단체 그리고 교회단체들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송황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반동성의 대책 위원장으로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분당이니까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그 그 항의를 하고 또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냥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된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통과 못하니까 이제 우선해서 이거를 아마 통과하실 것 같고 또 다른 지방다치제는 경기도가 했으니까 계속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의 음료 여기서 돌아서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영국이 90%가 기독교인이었죠 어쩌면 95% 영국은 그냥 기독교 국가니까 아예 그런데 이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차별할 필요가 있냐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렇다고 법이 바뀌었고 바뀐다고 우리나라가 90%나 되는 기독교 국가가 선교 이 대국이 뭐가 어려움이 있겠냐 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있을 때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동성헌인법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20년 만에 불과 20년 만에 90%에 육박했던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2% 남았습니다 이게 상상이라 되는 겁니까 90% 뭐 저는 전부 다 뭐 기독교는 아니 미니멈 잡고 75% 정도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20년 만에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네덜란드가 2001년에 동성헌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스페인부터 시작해 덴마크 막 이렇게 혼인법이 통과되고 유럽이 영국을 이슈로 전부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이슬람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의 음녀가 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임금들과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것을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인권 다양성 이런 걸 이름으로 그러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그리고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방 대책 자체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들로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그 그 결혼한지 얼마 안된 세대기 그 임신증세가 구토가 있고 이렇게 아마 입듯이 졌나보죠 기쁜 마음에 병원에 달려가서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의사가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잠깐만요 피검사를 했는데 에이지 바이러스가 발견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져버렸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임신한 거 기뻐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자기가 에이지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에이지 환자래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순간부터 전화벨에 안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버렸어요 그 남편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동성애자이면서 에이지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나는 우리 가정에 동성애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플을 찾아봤어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어플을 찾아봤는데 잭든가 거기가 동성애자오플 중에 가장 큰 어플이래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4km 내에 상대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동성애자들이 400명이 옷 벗고 떠있습니다 다 누려놓고 떠있어요 찾는다 지금도 내가 여기 어플 치면 여기 200m 안에 몇 명이 있는가 치면 여기 한 2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어플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발견됩니다 궁금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김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한 해에 1200명 이상이 지금 에이지에 걸립니다 동성애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이지 환자가 1200명 1985년도에 우리나라 첫 번째 에이지 환자가 생겼습니다 애국어 강사 학원 강사가 에이지 환자로 첫 번째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에이지 환자는 그 친구는 동성애자였는데 하숙집 그 아들도 에이지에 전염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에이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200명 중에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이 다른 겁니다 청소년들 중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출하는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알바를 하는데 바텀 알바를 합니다 바텀 알바 바텀이 뭐냐 동성애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다만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바텀 알바를 해요 그런데 바텀 알바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에 몇 퍼센트나 하는가 설문자로 했더니 15.4%가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 바텀 알바를 에 한 5만원 받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알바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20만원까지 받았다는데 지금 하도 많은 아이들이 이 알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는 뭐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이렇게 넘는데 제가 저런 말에 센조이라고 얘기했죠 센조이는 학문을 청소하는 건데 3시간 동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워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호텔이나 여관 전국에 있는 호텔 여관은 그 모텔들은 전부 다 오염됐을 거라고 그래서 수도꼭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거 이 양치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내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을 갈 때는 반드시 양치컵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해버리는 거죠 60만 명이 지금 그 호텔이나 이용하는데 거의 오염 안 된 방이 없다고 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 질병관리협회가 세종시에 있는데 질병관리협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폐암에 위험합니다 경고 막 그림들 끔찍한 그림들 다 붙여 놓는데 왜 에이즈는 아예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합니다 이런 거에 전혀 예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에이즈의 예방에 대한 정책이 아예 예방 질병예방협회에서 아예 불과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전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면 약값이 600만 원입니다 병원 가면 600만 원의 10%를 내 60만 원만 내면 한 달간 약을 줍니다 아 10%는 내는구나 아닙니다 그 10%를 낸 영수증을 가지고 지역 보건소에 가면 그 10%의 60만 원을 지역 보건소에 내줍니다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요양비, 간병비 이제 이 에이즈가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입원비, 요양비, 간병비 전부 다 국가에서 100%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에이즈 환자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난민들이 다 에이즈, 동성애 환자들이 난민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는 동성애 이런 거 하면 막 사별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도망이 옵니다 동성애자들은 난민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난민 신청을 받고 싶으면 가짜로 동성애자라고 저기 에이즈 환자라고 하고 발견돼서 추방되기도 하는데 에이즈 환자는 추방을 시킬 수 없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가출 여성소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 금하니까 또 이제 그 뭐지요 그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어플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여자 중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는데 뭐 이상한 게 나고 막 몸이 안 좋고 해서 갔는데 에이즈 환자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걔는 딱 남자를 13명밖에 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에이즈를 뻗트렸으니 잡아달라 그래서 경찰이 13명을 다 불렀습니다 네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간단하게 혈액에 여기 침 조사 딱 조사에 30분만 딱 있으면 에이즈 판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가 상부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 인권이다 13명이 다 돌려보내졌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잡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걱정하지 마라 다른 방법이 있다 이 사람들 조사에서 치료받은 이력을 보면 누가 에이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잡아둘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요청을 했는데 절대로 그것은 비밀이고 인권이라고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여학생에게 아이즈를 뻗트린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이 단순히 그냥 그 에이즈와 연관된 그러니까 목사님 그 에이즈가 진짜 동성애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99%가 우리나라에서는 99%가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딱 한 명 태어날 때 아이 하나가 에이즈 한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외에는 전부 다 남성 동성애 그리고 이제 되게 그 동성애자가 뻗트리는 부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케이스가 거의 한 82%가 남사고 그 중에 그 그 그 작은 펜스가 여자인데 그 여자들은 대부분 그 자기 남편이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반드시 핸드폰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 어플을 달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런 어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동성애자 나는 그냥 알아보려고 깔았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알아보려고 그 표현이 얼마나 있는가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바벨론의 금잔의 치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은 그랬어요 동성애자 얘기하면 아이고 미쳤어 말세야 말세 아이고 미쳤어 미친놈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막 수십만 우리나라는 적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이지 한 장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좋아 아프리카는 예방이나 처방이 이렇게 좀 잘 안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시다 미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인구는 3억 정도 됩니다 미국의 에이지 한 장은 통계적으로 13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도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에이지 복지가 잘 안되어 있어서 약을 못 먹는 사람도 있답니다 약을 안 먹으면 발에서 버섯이 나고 뇌를 갈아 먹습니다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면역 결과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뇌를 갈아 먹어버려요 네 그리고 온 곳에서 막 겁먹게 나면서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완전히 보기력에 추구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강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도미너처럼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 한 변호사가 대한민국만큼은 지켜달라 우리는 90%가 넘는 기독교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 못 막아가지고 이 나라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렸다 딱 2% 남았는데 그것도 진성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됐는지 선교는 이미 중강됐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잘하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는 이미 못하는 거 제발 한국교회는 선교하다 예수님의 제림을 맞아라 선교하다 교회 그대로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교회여야지 이곳이 소집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곳이 이슬람 사원이 돼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수사 뭐 이렇게 뭐 특별법 이 법은 누가 발의를 했느냐 기독교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도의원 그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의 반열에 다 들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 때 바벨론의 음료 곧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가르치는 그 음료의 사상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바벨론은 이미 무너져버린 나라잖아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다 언제나 이 사상과 이 그 이 사탄의 이 이 이 거짓 교회계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도의 반열에 한 명도 서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고 복무로 무장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법을 끝까지 막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고린도 로마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을 남색하는 자를 빼야 되는데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통과된 후에는 그걸 빼고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다 읽으면 안 돼 그 부분은 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빼고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끌려갔습니다 재판장이 그리스도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냥 실수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벌금형만 때리겠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게 형을 주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냥 법정에서는 부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 아니면 나를 처벌해도 됩니다 저는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조를 빼고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에 남색하는 자나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구조를 빼고 읽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왕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위해서 전국이 다 금잔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청소년 때는 가끔씩 같은 성에도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감정인지 무슨 감정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냥 잠시 그럴 뿐 또 지나고 나면 다 이성의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사들이 너는 동성애는 태어나볼 때 동성애인 거야 네가 친구를 사랑을 말하겠다면 너는 동성애자야 라고 확신을 줘버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저를 동성애자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의 새어머니죠 새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혐오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토할 만큼 그러니까 여자가 내 나이 청소년 때는 신비하게 보이고 예쁜 여학생들 저는 화장실 갈까 화장실 안 가게 보이고 짜장면 먹으면 입에 안 묻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새어머니가 너무 악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여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간사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쳐다보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 그만큼 제가 여자 혐오증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너는 지금 보다시피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내가 오늘 거울 보면서 야 참 착하게 생겼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긴 애를 선배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남자는 예쁘다 기분 안 좋습니다 네 가훈이 아빠 예쁘게 생겼네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시죠 멋있다고 해야지 기분이 좋으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군대 첫날 제가 또 동성애장한테 성추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군기 바짝 뜬 저를 고참히 제가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학생 때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바에서 이거 맥주컵 들고 있는 건 알바 얘기했잖아요 쟁반 되는 알바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알바래요 웨이터 알바를 한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얀색 와이샤스 하나 검정색 바지 입고 이렇게 딱 첫날 또 어머 오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또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날로 제가 그만뒀는데요 하여튼 동성애자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깎다 가면 동성애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동성애자 나 같은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구나 네 이거는 동아일보에 나온 얘기니까 홍석천 씨가 연예인이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동성애 중에 한 사람이죠 홍석천 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청양에서 청양 꽃이 나오는 청양 꽃이 있죠 그 동성애자 아저씨한테 이렇게 끌려가 소꿉놀이 하자고 갔는데 그걸 당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홍석천 씨는 동성애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00명의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300번이 아닙니다 300명의 남자 그것을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거 보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멈칫하다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경험하면 후천성입니다 나중에 오늘 저녁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가 동성애자에게는 그런 유전적인 DNA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이건 거짓말이었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질병보건학회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선전되고 목사들의 입을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동성애 미화되는 분위기가 되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로 받고 이제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정신보건도 문제가 됩니다 자살률이 몇 배나 높습니다 트렛스젠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전환을 해주면 성전환을 해주면 수술을 해주면 자살률이 적어질까 봐 성전환을 했더니 성전환한 사람이 더 많은 자살을 하더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에이지가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자살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고 저는 아까 우리 나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홍해 앞에 선 모세에 그리고 모세를 강에 띄웠던 그 엄마의 심정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내려놓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 이 험한 강풍이 불어오고 이 시대에 얼마나 점으로 그러니까 내 딸이 그냥 시들 갔는데 에이지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이 시대에 말이에요 바벨론의 금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사람들도 그 음행에 포도지차했다 그냥 세상에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게 어떻느냐 그런 죄가 아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실상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조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마다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말입니까 내가 이 설교를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의 종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참 따뜻하게 그러면서 뜨겁게 그리고 밝게 전하는 목사 이지만 오늘 이렇게 그렇게 가볍지 않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저는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동성애자들을 어떤 차별화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을 차별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실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특권을 줘서 그들을 그것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에이지가 걸리니 조심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지 그 말도 못하게 만든다면 여기 지금 CBS PD님이 와 계십니다 기자님이시죠 그런데 언론 노조에서는 이미 아예 그냥 이 동성애는 금기 상황입니다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를 잘 한다면 예방을 잘 해주면 얼마나 도둑겠습니까 2013년대에 4조가 넘어갔고 2018년대에 8조가 넘어갔답니다 나중에 이게 기하급적으로 늘어갈 텐데 이거 국가 이상으로 감당 못합니다 돈은 나중 문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끔찍한 일에 우리 자녀들의 삶속에 파고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돌아서라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말해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탈동성애 엑소더스 탈바벨론 바벨론은 너는 동성애자다 그러니 너는 마음껏 즐겨라 괜찮다 약도 무료로 주지 않느냐 그래서 노콘 콘돔도 하지 마라 에이지 걸려도 약도 주고 약 먹으면 괜찮으니 노콘해도 상관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두려우니까 동성애 사이트에다가 노콘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노콘하는데 두려워요 에이지 걸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이 답글을 걸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에이지 약 무료로 다 주고 네가 죽을 때까지 다 주니까 그거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답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탈동성애 하라고 에 얼마나 돌아와요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죠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성애 돌아온 목사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목회자들이 호소하고 외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힌돌산 기동원에서 에 그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3박 4일 열렸는데 기도회가 열렸죠 그것을 위한 반대 기도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와 있었나 봐요 자기들에 대한 그런 기도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내가 그 기도회 자기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폄하하나 벌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뜨겁게 기도해주더라도 동성애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뭐냐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너희들이 죽음의 길이다 너희들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니 돌아오라 얼마나 가능하다 기도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교회는 탈동성애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제가 잘하는 아이가 동성애자가 된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저처럼 예쁘게 생겼어 애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동성애가 돼서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전도사한테 당했다는 겁니다 교회 전도사가 동성애다는데 이 예쁜 이 아이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동성애가 돼 버린 거예요 동성애는 후천적이고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또 어느 순간에 어디 캠프에 끌려가 캠프에 갔다가 동성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 아이를 둔 엄마 아빠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미쳐들어가고 있는데 아비의 심정으로 전하고 선지자의 심정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 진영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말이에요 에스터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는 제가 우리 송도님 한 번 그랬어요 목사는 자파도 품고 우파도 품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아빠의 목사가 되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어떤 것에 두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얘기합니다 이것만큼은 당신 있는 당에서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에게도 야당 국회의원 내가 얘기합니다 막아주십시오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민족의 장례를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며 내가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금배치 빼먹었대 이 설교를 듣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정치의 진영에 있든 상관없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이 목소리에 반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들어 가는데 당신까지 함께 미친다면 당신은 심판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배도가 도대체 무슨 배도일까 했더니 제가 깊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그 강풍 같은 배도는 바로 바로 이 동성애를 통한 배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저는 그걸 알면서 이거 절대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 배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